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됐다 또 1등이네 아하이 3터날 이거 파렙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아 근데 어제부터 파렙지 맛이 간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쵸? 등수가 왜 이러냐 그쵸? 아이 진짜 연락 왔는데 라이엇에서? 파렙지 또 1등이야! 고서에서 용병 나오면? 바로 고소할 거야 이거 어떻게 써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파렙지도 안 돼 답이 없는 문제 구씨는 가능하지 않냐고? 그 양반도 안 될 거 같은데? 아니 어떤 아니 어떤 쓰레기가 아니 어떤 쓰레기가 그 포인트 저거는 몇 판 열리는 거냐 해가지고 안 열린 줄 알고 내가 열었거든? 그때 1등으로 마무리했어 아니 어떤 쓰레기가 파렙지 속였는데 민심이 곱창났다고? 파렙지 또 1등하면 되잖아 이번 판 1등할게요 도벤 하지마봐 어차피 파렙지 1등이야 도벤 하지마 파렙지 또 1등이니까 어 어 음 혁신가거 1명 2명? 3명 나 파는 4명이야 1에서 사기템이 뜬다고? ㅅㅂ 구신이야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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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스택틱 빌드업 중이잖아 아니 방송감이 아니고 지금 이번 판 저기 낚여가지고 저기 그거 해야돼 1등 해야돼 진짜로 실수로 누를 생각까지 해서 배팅해야지 쓰레기들아 이런 놈들은 자격이 없어서 이런 거다 태천사 풀스택 이 자식아 그냥 ㅈ됐다 먹으면 1등인데 여기가 날개 이걸 죽이면 안 나가도 돼 ㅅ ㅂ ㅇㅂ ㅇㅇ 20 15 15 15 16 15 16 이번 턴에 풀 딜 맞으면? 사과드려야죠 뭘 어떡해 지지는거지 지금 풀 딜 맞으면 풀 딜 맞아도 안죽지 않을까? 이거 죽으면 말이 안되는데 봐봐 혜택이 딱 죽었잖아 그럼 나 1등 할만해 니가 그렇게 쎄? 옥상으로 따라와 아까비 아까비 할만하잖아 다 찍어서 근데 치감이 두개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옥상으로 따라와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바로 그냥 8,4,5 장님 치킨 보내놓을테니 팔집자 좀 챙겨주세요 아이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한분 이제 또 더 그거일 그게 있더라구요 저희가 인력이 모실래가지고 아마 한분 더 모실 것 같아요 다음시즌 다음시즌? 아 이번달 말쯤? 아 아 존나 박세 아 제앞에있냐 어떻게 해 번호가 아 개오바인데 아 나도 프론에 있는데 아 나도 프론에 있는데 아 나도 프론에 있는데 제이 3피를 중요하다 아 힐 아 이거 졌다 우지 앗 트트릭 바로 일단 8업지 광고 틀고 저기 구독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8업지 신 포스 결제 미친 또 1등이야 진짜로 새 터널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. 요들 먹었으면 좋댔지 그냥. 아 씨 또 1등이잖아 짜증나. 짜증나 8증나 왜 이리 짜증나는 거야. 8증 1등 좀 그만하고 싶다니까. 아 벨트 먹어야 돼. 아 존나맛 없네. 좀 잔잔한 것도 새벽감사. 아 잠깐만. 쎄든 죽여와. 개후반네. 슈발. 또 트럭이야? 아니 뼈가 이상해. 친구야. 54로 가겠어. 8업지 신 몇 턴 풀딜이야. 8업지 신 뭐 잘못한 거 있어. 친구야? 없어요는 슈바라 그냥. 와 미친놈인가 깜짝 놀랐네. 너무 쎄. 다른 건데. 다운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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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위로. 죽었나. 아니 무슨 이걸로 뭘 연승을 해. 네. 네 사이마틱 통신이 정배였는데 틈 많아서 아 왜 1등 안 하려고 하지 나는? 나에게 너무 화가 난다 그쵸? 바로 정신차려 남한테 때리고 스위트원 풀딜 슈발 너무 좋네요 바랍지 풀딜 맞을 생각에 벌써부터 살이 떨려 이거 연장전 때 공 쓰면? 아 미.. 지금 도망가지 연장전 조용하자 부자가 3-1 망가진 초지개는 안 나오지만 뭐 단결된 의지 정도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바로 그럼 종치고 3-1 화이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랍지 화이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등이야 치감 없어가지고 선파까지 아프다 이거 어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냐 이거 킹궁도 그렇고 그냥 덱이 그렇게 센 게 아닌 거죠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쎄나 모르가지 쎄나 모르가지 탕켄치 일쌓교 그냥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활빈인데 의미 있냐고? 난동보다 있을 것 같아 구원 제이스 구이스 쓰자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안 집니다 지면 죽 어 뭐야 아니 탕켄치 이거 단결도 하나 더 주고 자크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 이기면 진짜 1등입니다 여기 여기만 있는데 구원도 일부러 먹었어요 다같이 외쳐도 되지 않을까 파렙지 또 1등이라고 파렙지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파렙지 또 1등이야 아 제이스 방 끝 갈게요 이겜 껴가지고 그죠 나이스 탕켄치죠 에이 씰코 오치치가 궁을 말았으니까 이게 좋은거죠 센아 이제 안 묶인다 이거 이거 밸류 차이 어떻게 할거야 친구야 이건 진짜 파렙지 무한침장은 정신 나가도 안 풀어줘 친구야 왜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데 먹고 아 그만 그만 아 개같이 1등이냐 파렙지 그냥 하 2등걸 또 파렙지가 해내고 맙니다 파렙지가 파렙지가 또 1등이야 파렙지 아이고 제형이 형님 3명에 20만원 파렙지 또 1등이라고 또 1등이라고 또 1등 또 또 1등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 헛짓거리 아 오늘 근데 많이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오늘 진짜 시작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렇지 해배했다 하성에서 달차도 먹겠습니다 하성에서